오늘의 부치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포리가? 특히 또 가이오스 또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예전에 또 돌아오는 회에는 정말 준비 잘해서 재밌는 거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말은 짧아야 됩니다 그죠? 길게 하면 우리 잘 못 알아듣는데 짧은 인사말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이오스 북인천클럽 우리 봉승환 회장님 인사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저희가 이제 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고생도 됐어요 아주 운동하시려고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해서 선물도 많이 갖고 오고 인사드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인천 라이언스 회원님들 요번에 준비하시느라고 수표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지역 입장에 임원회로 오셔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내일 오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것들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뭐를 할까 우리 시상식 하겠습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여러가지 했는데 경기 결과가 제 손에 있습니다 우리 1등한 팀에게는요 1등한 팀에게는 가장 큰 트로피와 그리고 여기 이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위에 티셔츠랑 바지 한 세트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2등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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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팀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매너가 좋게 가장 규칙을 잘 지키면서 오늘 경기를 즐겨준 팀에게는 포오플레이 팀 상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인원은 한 4팀 정도 남아있는데요 오늘 6팀 중에요 꼴등한 팀은 저희 대한민국 팀입니다 네 꼴찌한 팀은 아침에 축구 그 다음에 라이언스 레아님들도 같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대한민국 팀이 6등을 했고요 자 가장 먼저 가장 먼저 페어플레이 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가장 열심히 즐겨주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한 페어플레이 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페어플레이 팀은 태국 팀입니다 태국 태국 선수단 대표 2명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태국 2분 앞으로 네 페어플레이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어플레이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3위 태국 팀입니다 전달할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위 팀입니다 2위 오늘의 2등 팀은 축구에서 우승을 한 캄보디아 팀 캄보디아 팀이 오늘의 2위입니다 캄보디아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시상을 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캄보디아 팀은 마지막 2어 달리기에서 아주 바람같은 속도로 달려서 1등을 한 우리 준국팀입니다 준국팀 오늘의 종합부진입니다 네 중국팀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우리 중국팀은 가장 점수가 많이 걸려있었던 이어달리기에서 대주에서 1등을 해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다시 한번 중국팀에게 큰 복수 부탁드리겠습니다.